오늘의 영상은 요리의 영상입니다! 매콤한 치즈와 소스 아삭한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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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국물 면은 매콤하고 매력적이네요 아삭아삭 달달하고 쫄깃쫄깃해요 딱딱하고 달달하고 달달해요 새우 짱그럭해 달콤하고 맛있어용 우유 정말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애매 알러 갈게요 새우고 싶어서 매운 lider 퐁퐁스탕 단무지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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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 초콜릿 찹쌀떡 너무 맛있어 초콜릿 쭈쭈쭈쭈 초콜릿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